경찰 행정법. 경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찰하고 의미가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경찰하면 경찰하고 폴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을 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형식적 경찰이죠. 이 경찰이란 개념은 형식적 경찰과 실질적 경찰인데 형식적 경찰은 형식적으로 경찰관들이 다루는 업무. 요걸 형식적 경찰 작용 그렇게 했죠. 형식적 경찰은 질서유지작용도 있지만 사법작용. 이제는 수사검경 수사권이 독립되는 상당의 부분 많이 독립됐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달라져야 되긴 하겠지만 종전까지만 해도 경찰들이 하는 업무 중에 질서유지작용도 있지만 검사의 보조자로서 사법작용. 그러니까 범인들이죠. 형사 사건의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런 것들이죠. 구속 그다음에 수사하고 있는 작업들이 경찰작용. 그러니까 그건 사법작용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법작용인데 형식적이면 경찰관들이 그걸 또 상당 부분 담당을 하고 있었죠. 요걸 형식적 경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법에서 말하는 경찰은 실질적 경찰. 그럼 실질적 경찰은 질서유지작용이죠. 질서유지작용을 실질적 경찰이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대부분 실질적 경찰은 경찰관들이 형식적 경찰인 경찰관들이 다루긴 합니다만 실질적 경찰작용은 실질적 경찰작용은 질서유지작용이기 때문에 경찰관 아닌 사람도 경찰작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식품위생담당국문이다. 위생점검 나가죠. 위생경찰이야. 산림청 소속 공문이다. 산불단속이라든지 벌목 이런 것들을 단순한다. 산림경찰이 되겠죠. 철도경찰. 소방관들이 소방점검 나가고 이런 것들은 소방경찰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업무 담당국문들이 불법건축물 단순한다. 건축경찰이죠. 앞에다 뭐만 붙이면 돼? 경찰 앞에다 그것만 붙이면 그게 경찰작용이고 실질적 경찰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여기서 경찰행정작용법은 경찰행정법은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인 질서유지작용을 통칭해서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유지작용은 적극적으로 실효하는 게 아니라 소극적이죠. 소극적인 작용을 기본속성으로 하고 그리고 권력적, 물론 비권력적인 사항도 있지만 권력적 성격, 권력적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권력적 자격이니까 침익적 작용이죠. 침익적 작용.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인 근거가 엄격하게 오고된다. 이런 것들이 경찰행정작용법의 전반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 총론에서 말했던 침익적 작용을 아울러서 이렇게 경찰행정작용법을 한다. 그래서 밑에 실질적 경찰이죠. 경찰작용을 속한 기간 이하를 풀면 실질, 성질이죠. 대부분 형식적 경찰과 실질적 경제에 일치하는 게 통상적이긴 하지만 꼭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밑에 경찰 개념의 요소. 소극 목적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질서 유지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사회목적적 작용, 그리고 권력적 작용. 물론 비권력적 작용도 있긴 했습니다만 행정지도 형식으로, 경찰지도 형식으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적극과 권력적인 작용을 중요하고 속성한다. 그게 경찰 개념에 있는 것이고. 경찰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시험에 나올지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죠. 우리가 국가경찰체제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됐지만 올해부터 이제 자치경찰제도, 그리고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그 변화가 당장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